안녕하세요 쇼막 중심을 책임지는 샤이닝걸 손윤 민호 쇼막 중심을 사랑하는 쇠껄 지영 수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? 와 접속! 지금 두 분 설마 빈손인 거예요? 아 왜요? 내일 모레면 화이트데이인데 설마 두 분 접속하네요 에이 알겠습니다 지혜 씨도 받으세요 와 감사합니다 쇼막 중심 이렇게 내 귀에 캔디 같은 정말 특별한 무대가 많이 있어요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네 진화하는 아이돌 빅뱅이 팬뉴 스타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솔로로 첫 발걸음을 내리는 더블에스트 공연의 김영준 씨 감성부터 퇴웨스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죠 와 그럼 빨리 만나볼까요? 네 달마시아네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? 그 남자는 반대!